어제 저녁 7시 7분쯤 당진시 송화급 석포리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100kg 곰 한 마리가 농장을 탈출했습니다. 탈출한 곰은 소방당국 등이 수색을 한 지 1시간 50여 분 만인 밤 8시 55분쯤 사육농장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유해 조수 구재단 소속 엽사에 의해 사살됐습니다. 곰 탈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앞서 당진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달라는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